오은영 박사의 아이 그리고 부모 네 저는 그 오은영입니다 육아이신 오은영 박사가 키즈랜드 부모들의 고민을 답해드립니다 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이 양보 개념 모릅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기질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배워야 되는 것은 조절입니다 그래서 씻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몸을 천천히 담그는 것부터 연습시켜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구나 육아에 모든 것을 담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키즈랜드가 당신의 육아를 응원합니다